이거 두개 사고 돈이 나오면 할께요 와 진짜 비싸다 만다이야 와 진짜 비싸네 삽니다 뭐 환급한다니까 만다이야 맞아 근데 아직도 의심이 돼서 500만 사면 되는거 아니에요? 만다이야.. 1000만 사야지 1000만 이런구나 살만한거 같아요 이거 사고 어 잠깐만 여러분 어떡해요 저집 뻘찍거리 골드룸 많아졌는데 다이아가 오잖아 아 치룩 아 그쵸 별다 많죠 어 반가워요 호카게님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한테는 캡슐이 있거든요 캡슐로 좀 뽑으면 될.. 아 내가 여기서 다이 얻을래 했거든요 300개정도 나오니까 흐흥 으아 하하핳 Monts 아하핳 으허 비리지제럭 죄송해요 이거어떡해 이거저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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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아 다이아 어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사위가 무려 210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주사위가 있거든요 300개가 안될까요 자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주사위 주사위를 3천뽕 갑니다 자 육잡이 대작팟 이번에도 네 네 자 이때 1이 떠야 되는데 여때 3이 떼네 와 진짜 나한테 법규를 선사하네요 이런 진짜 만드라 고 아 고란님 자 갑니다 자 4 떴구요 이제 갑자기 복귀했죠 연속으로 1이 두번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한테 이런 빅 법규를 매겨줘서 감사 감사하지 않아요 자 4 오 날개 300개 개하꾸리구요 자 다이아를 달라고 다이아 300개만 먹으면 되는데 다이아 210 1 1 떠라 1 1 1 1 이럴땐 또 4가 떠요 이 자식들이 나 보고있나 저 보고있는거에요 지금 이 자식들이 210개만 얻은데요 여러분 달려봅시다 어 맞다 다이아도 210개 필요하고 어 얻었어요 75개 주사위도 210개나 맞죠 개꿀이죠 자 이게 무조건 얻습니다 이거 다이아 많이 오늘 때문에 왜 이렇게 1이 많이 나오죠 이거 황리로 조작했나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어 다이아 50개 좋아요 1 다 찾 뭐야 1이 왜 이렇게 많이 떠요 뭘 그러면 되지 저 원래 1 잘 안뜨는 사람인데 자 갑니다 4 떴죠 자 여기서 1 1 1 1 이럴땐 3은 떠요 이럴땐 3이 떠요 프로그램이 되있나 2가 떴죠 네 자 좋죠 네 3 이 정도면은 지금 3일 남았네 제가 이거 아마 1 이렇게 뜨면 퀘스 못 깰걸요 이거 저 원래 숫자가 좀 잘 나온 편이었는데 지금 1이 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자 여기서 6이나 5가 6이 떠야 그럴건데 다이아 자 다이아 지금 줘 다이아 다이아 3 3 떴죠 와 진짜 와 진짜 저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저거 간바리체리 지나갔죠 그냥 아주 그냥 예 고스루 고스루 하아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 이제 골드 괜히 샀네 자 오 다이아 다이아 좋아요 다이아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210개 됐죠 됐나 150에 아 10개 모자라요 아 됐습니다 다이아 완료했습니다 뭐야 또 1이 떴어 왜 이렇게 1이 많이 뜨죠 저 1 뜌면 안좋은데 평균적으로 3.5는 떠야지 제가 이제 퀘스트 깨거든요 1떠라 이제 1 1 1 1 1 이럴땐 1이 안떠요 예 자 이럴땐 1이 안뜨죠 자 3 아 왜 이렇게 1이 뜰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청하시는 22번 좋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까고 있어요 자 육잡이 대작파 연속 6 6 두번 연속 6 세번 오 또 5까지 떴어요 오 대박 육잡이자 육잡이 지렸죠 오지구의 지리구의 레리구 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6이 또 나왔네요 아 미안한가봐요 지금 만드라 고자 만드라 고라님께서 보고 계신가봐요 제가 이제 1이 너무 뜨니깐 뭐라하니깐 이제 바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드라 고라님 자 이제 4가 떴구요 이러면 이제 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네 6 떴어요 6 6 6 6 육잡이 1 좋아요 날개 100개 날개 300개 좋죠 자 그럼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립니다 다이아 200개 다이아 200개는 얻었죠 이미 다이아 200개를 어떻게 됐죠 아까 뭐 이미 됐어요 자 뽑기부터 하기 전에 이제 주사위 먼저 다 삭다 돌릴게요 금방 돌릴게요 네 최대한 네 최대한 네 빨리 돌리겠습니다 영웅의 알 까지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암 오르페에서 쓰면 대박이죠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나이스 뭐 날개는 지금도 많은데 아무튼 뭐 날개가 다이아니까요 거의 날개 이꼴 다이아 자동 죽기 해놨으니깐요 3 따라 3 은 4 와 진짜 300 다이아 너무 비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으로 저격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지금 계속 돌리고 있죠 벌써 3분의 1 이상 썼습니다 아 3분의 1 이제 거의 싸가고 있네요 자 계속 돌리고 있죠 3 떴네요 자 6이 썼다 이랬는데 6 3 자 이제 이러면 60패까지 되게 잠깐만 60패라고 그럼 안되는데 4일 남았잖아요 4일 남았으면 아 되는구나 4일 남았으면 120가 되니까 전 60패까지만 가도 무난하게 깰 수 있습니다 1 따라 1 1 1 1 1 1 이럴 땐 또 3이 떠요 아 진짜 보고 계셔요 자 6잡이 대제팟입니다 또 나왔고요 자수정만 더럽게 먹고 아 많이 먹고 있죠 자 자수정 또 먹었고요 또 4가 나왔네요 자 좋아요 지나서 자 3이 떴고요 자 다이아랑 날개 다이아날개 1 4개. 쭉쭉 가고 있습니다. 쭉쭉 가고 있습니다. 길드의 점령장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이거 다이아뽑고 있죠? 자 쭉쭉. 어! 잠깐만! 6, 6, 6, 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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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자, 225개. 자, 이제 됐을 겁니다. 자, 지금 금방 갈게요.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지치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모았나요?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너무 많이 모았죠? 어, 네. 어, 반가워요. 이학진님 반갑습니다. 현재 6이 또 5. 6잡이 대제팟입니다. 자, 오가 떠네! 어이구! 다이아 가기다! 다이아! 다이아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만드라 고란님께서 다이아를 주셨네요. 어, 되셨어요? 네. 이제 금방 모읍니다. 이제 다 모았어요. 예. 이제는 다 모았는데 이거 까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영웅의 알이거든요. 영웅의 알. 그리고 이게 잘하면 신... 이거 뭐야? 기저귀 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거까지 같이 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자, 6잡이 대제팟입니다. 어, 이거.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면 기저귀 알까지 가겠는데요. 어, 네. 감사드려요. 자, 꿀. 어, 또 5가 떴네요. 자, 이거 4? 아, 1. 자, 3, 3, 3, 3, 3, 3, 3은 1. 2, 2, 2 는 4 그쵸. 2, 2는 4죠. 네. 갑자기 숫자가 다 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영웅의 알을 얻었고요. 자, 지금 102개 남았는데 거의 이 정도면 확정적으로 기저귀 알을 먹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과연 제 운이 지금 1이 나왔죠? 네. 다이아 75개 좋고요. 어, 그래요? 엇? 그래요? 다이아 개꿀이죠? 날개 좋아요. 자, 꿀. 오, 다이아 975개.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975개나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아 낸 삶. 여기 간발에 하나로 진짜 비껴나가면 진짜 이제 법규를 좀 이제 선사해드리고 싶죠. 네. 그분한테. 네. 우리의, 우리의 그 공동의 아군. 네. 적이라고 하면 안 죽은 것일까봐. 아, 봐봐요. 지금 또 이런 얘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만드라코라님 최고! 퍼플립 최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6자비 대해잭팟입니다. 신비알이 자속 안 뜨네요. 신기하네. 원래 신비알이 잘 떴는데 비껴나가네. 완전 똥만 다 먹고 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자, 6자비 대해잭팟입니다. 또 자수정 300개 얻었어요. 야, 4만개 찍었다. 자, 지금 쭉쭉 가고 있죠? 쭉쭉 가고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골드 3만개. 좋죠? 자, 그리고 다이아 50개 좋죠? 오! 자, 6자비 대해잭팟입니다. 지금 잘 뜨네. 오! 아, 1, 1, 1, 1!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음! 낸 4. 음! 자, 안 뜨네요. 자, 기저귀 아래에서 오르페에서 뜨겠죠? 자, 6 나왔습니다. 또 6 나왔습니다! 또! 4면속! 한 번만 더! 아는 4. 와, 대박. 4면속 6이 떴죠? 18칸을 한 번에 간 거죠? 미친 거죠? 3? 한 번, 5. 네. 3인데 5가 떴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70개 남았거든요? 자, 이제 거의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자, 지금 날개 25개 없고요. 좋고요. 자, 다이아 줘요. 다이아. 오, 나이스! 다이아 75개. 오, 많이 맞겠는데요, 이거. 어? 골드 3만개 좋고요. 네, 강화 한 번도 못하는... 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개를 머드글로 했는데 네, 다이아 50개 좋고요. 자, 또 6자비가 또 발동을 했네요. 오, 신비알 드디어 하나 먹었네요. 자, 갑니다. 둘. 어우, 넷. 둘. 아, 지금 지금 벌써 55바퀴죠? 기저귀의 알까지 하고 이제 좀 모을까 생각 중인데, 한데. 오, 또 6뒀어요. 대박. 크으. 지렸죠? 오직이고요, 지리고요. 레빗고요. 자, 갑니다. 또 6뒀죠? 또 6뒀죠? 자, 2연속이요, 3연속이요. 설마 또 6? 아, 5네요. 아쉽다. 6뒀 쓰면 딱 저 다이아 500인데. 아, 저 다이아 300개가 진짜 제일 좋은데 저게 진짜 얻기가 힘들어요. 지금 딱 2번 먹었죠?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 자, 어우, 1이 또 떴네. 3. 자수정은 진짜 많이 먹네. 심지어 자수정은 지금 한 5번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이아 75개 좋고요. 자, 둘둘둘. 둘둘둘. 둘둘 치킨. 자,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4바퀴만 더 돌면 기저귀알 갑니다. 기저귀알. 좋죠? 다이아 50개 좋고요. 달달하죠? 자, 여기서 6떠라. 6, 6.2 대전판! 는 5. 예, 자수정은 진짜 4만개를 찍을 것 같아요. 또 6이 떴네요. 오, 개꿀. 다이아 25개. 자, 갑니다. 1이 떴네요. 아까 뜨지. 자, 지금 쭉 가고 있죠? 또 5가 떴어요. 진짜. 왜 이렇게 잘 뜨지? 자, 5가 떴어요. 이번엔 5잡이인가요? 자, 골드 3만개 좋고요. 자, 좋습니다. 가자! 아, 1이 떴네요. 자, 이제 4 같으면 좋죠? 기저귀알 가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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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까고, 녹화 영상 아니에요. 지금 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 2. 진짜 안되네. 와, 다이아 300개 일부러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수정 300개는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또 얻을 뻔했죠? 네, 이제 3. 자, 이제 2회만 더 돌리면 기저귀알이네요. 저 이거 초월에 하나 무조건 깨겠는데요. 다들 이거 주사위는 뭐 어느정도 잘 나오시겠죠? 금방 깔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주사위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네, 주사위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음소거가 되죠? 네, 죄송합니다. 또 1이 떴네? 뭐예요, 이거? 또 1떠라. 아, 이럴 땐 또 사과 떠요. 자, 지금 갑니다. 자, 6자비 대제팟인데 하나가 넘어...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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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주사위. 자, 한바퀴 남았어요, 한바퀴. 아, 맞다. 길드 점령전 가야 되는데. 어, 저도 빨리 이거 까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길드 점령전 할 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좀 나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회 포기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베리디어라 길드 점령전이 남았거든요. 어, 1위 해야죠. 자, 한바퀴 다 6. 자, 갑니다. 자, 마지막 바퀴예요. 달성했습니다. 주사위 14개 남았고요. 아직 4일치 남았으니까 주사위가 130개 넘게 남으니까 무조건 깹니다. 무조건. 평균 3만 남으면 깨기 때문에 달달하죠. 자, 그럼 바로 까겠습니다. 아, 다이아 좋고요. 날개 대박이고요. 자수적 사망이 진짜 됐네. 자, 여기서 R만 받아야죠. R만. R만. R,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자, 주사위 R 받고. 신비의 R도 하나 있을 텐데. 혹시 여기서 5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 됐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제 클라스 보셨죠? 히힝. 초월의 R. 거의 확정이네요. 확정이네요. 네, 100번 연속 1 안 뜨는 이상. 네, 자꾸. 자, 뽑기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뽑기죠. 삼촌뽑기. 하... 제발. 자, 삼촌뽑기 하기 전에 아들부터 뽑죠. 3개 남았죠? 자, 바로 갑니다. 아, 롤도 하고 라스트 버시기도 하고 드빌투도 하고 예, 별대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으쨰. 아, 안 나오네. 하하하하하하. 자, 갑니다. 아, 이거 잘못 갔는데. 아, 네. 일성 문어가 나왔네요. 타코야끼. 맛있겠다. 자, 갑니다. 아모르패스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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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르패스ament. 아메가. 아메가. 또라! 또라! 아머 언더나 키우란건가요? 망했네요. 괜찮습니다. 어? 굿굿. 이따가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복귀하고 저는 별대 갈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하시는 스물분 좋아요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스킵! 어? 불빛에 뭐 이렇게 떴네요.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잘 떴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방종하고 네. 이만 방종할게요. 네. 저녁 먹어야 돼서. 네. 정말 감사드려요. 불빛 좋네요. 이거 킵해야겠네. 오늘 삐에로 다 떴네요 거의. 자 시간을 감사합니다. 전 이만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뿅! 감사해요.